자 발표하겠습니다 제16회 주풍영화예제 대상 대상은 상대방이 얼마를 냈죠? 700만원 가수가 되는거죠? 내년에는 축하 무대에도 가능합니다 제16회 주풍영화예제 대상 대상 못찾겠다 깨끗을 불러주신 제16회 이소윤 축하드립니다 기성 가수 못지않은 열정과 무뎌 매너를 선보해주신 이소윤씨 오늘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열팀 정말 수고하셨고 이제 저희가 미래 중앙에 가서 대상을 차지하는 이소윤씨랑 잠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다 저렀어요 저의 자리를 낭땡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의 대상입니다 이소윤 양 수고한 말씀해주시죠 먼저 여기 아직까지 남아계신 남아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온 엄마 아빠 그리고 저를 제가 행복하게 바라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22살이예요 22살이예요 지금 인사할때는 영락오면 22살인데 노래할때는 그렇지만 그니까 굉장히 파워풀인데 파워풀하고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이 들고요 어우 굉장한 무대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를 불러주셔서 이소윤 양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활동을 저희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기대를 줘버리지 않는 멋진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경쟁을 따라서 하나가 되었던 제16회 축궁연가회제 다음에는 또 얼마나 멋진 무대로 펼쳐질까 볼수록 더 기대가 됩니다 가수의 꿈을 가진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꼭 축궁연가회제에 참가해서 마음껏 흥분한 몸 펼쳐주기를 기대하면서 16회 축궁연가회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상을 수상한 이수윤 양의 노래 오늘 앵콜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21살 이수윤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윤 씨 생명 아니 시절 순위에 적힌 제가 떠날 거야 모두가 숨어 버려서 서버린다 웃음 세계 가만히 내버렸지 하나둘 아이들은 돌아가버리고 교회 다치고 위로 전부 다 있던 우빈 방막해 기미가 크고 전봇대에 기대하자 예루 렛 예루 렛 예루 렛 예루 렛 예루 렛 예루 렛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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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